아휴 찐 트윈쏨이 되기 위한 프로젝트 해꼬스 분에게 직접 전수 받은 각종 꿀질뜩과 함께 악마의 심장을 먹고 드디어 찐 트윈쏨이 되는 날입니다 이게 보니까 밑에 기준 시간대로 이제 1시간이라서 심장인들이 스펀이 다 됐을 거거든요 여기도 스펀 위치긴 하던데 아 여긴 없네 아 맞아 맞아 보니까 여기 옥상 있는데 있더라고 이걸로 올라가야 하는건데 이거 어떻게 올라가는 거야? 오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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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아 아까 됐는데 안 돼 아 아야 저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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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악 어 저 김블록스님 전호소 도움내주세요 지금 김블록스님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나이스 나이스 예에이 하하하하 와 심장이다 오 대박 처음 먹어봐요 오예 와 감사합니다 진짜 덜덜 그러면은 첫 트라이에 바로 체이소맨 각인건가 심장을 생각보다 되게 빨리 먹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니까 이게 폭탄의 악마 그리고 칼의 악마 사무라이 소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인소맨 전기톱맨까지 있는데 확률이 완전 랜덤이라서 원태 그냥 바로 될 수 있는 거야 만원 만엔 딱 준비했죠 만 20엔 아주 딱 깔끔하게 자 수술이 들어가나 본데요 어 저한테 이거를 진짜 할거냐고 물어봅니다 바로 하지 내가 지금 이거 하려고 심장 먹은건데 좋아좋아좋아 됐습니다 어 된거 같은데 변신 갑니다 bye 3 2 1 화이트 따 와이 Micha 얌 왕 윈우 änd er 와아아아아오 스킵까지나는 것 어도 이건 정말 예상 못 했어요 단 일트만에 그 극악의 확률 다른 사람들은 몇시간만 걸려가지고 못 얻는다는 그 체인소맨 이거는 슈치타에 마음이 다한 것 같아요 체인소맨 온 어쭈 이 자식 감히 이리와 이리와 잠깐만 어어어 얘 기술 조금 심상치가 않다 이리와 어디 갈라고 콩 쓸라고 콩 쓸라고 콩 써봐 콩 써봐 콩 써봐 짜식아 너 이리와 어디갔어 어디갈라고 혼나야겠다 넌 진짜로 어 싹싹 무빙 미래씨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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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쓱싹싹 썰어버려 쓱싹싹 썰어버려 쓱싹싹 썰어버려 쓱싹싹 썰어버려 쓱싹싹 썰어버려 싹싹 와우 아직이 휴지타의 힘 익숙하지가 않아요 휴지타 나에게 힘을 줘 휴지타의 힘을 줘 강공격하면 어떻게 되는건데 아아 돌진공격이 있구나 자 그대로 한번 썰어보자 퐁 distracted 흐 Jar 흐umn 자 간지러워 어여 조금 아프네 이거 샥 샥 콩 어림없지 안통하지 안통하지 아프지 좀 아프지 아 나 이거 진짜 화딱지나게 하네 이거 안되겠다 너 그냥 그대로 썰어줘야겠다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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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통해요 안통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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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방금 뻔한거 진짜 뻔한거였는데 잠깐만 안되지 너 노리고 있었어 그거 아 휴인소매 한번 테스트 해봐야겠습니다 야쿠자한테 뚜드려 맞았던 이 서러운 세월 이제 끝이야 웽 썰어 썰어 마구마구 썰어버려 강공격 와 세다 짭 야 이거 전기톱 공격이 좀 화려하게 세네 좀 많이 세네 아야 아 아 야 맞다이 한번 쓰든가 나 휴인소맨이야 쓱싹싹 썰어버려 어 어 야 너도 체인소맨이냐 칼이 악마뿐이었어 체인소맨의 세털 스윙소맨의 승리 그렇다면 저번시간에 김블록스님께 배운 각가지 기술들을 한번 직접 실전에서 한번 써버드는 예 고르시간 가져볼게요 여기 보니까 레이드도 있더라고 레이드도전 한번 해보자 레이드라 잠깐만 그러면은 여기서 바로 전기톱맨 꺼내면은 싹 다 썰어버릴 수 있는거 아니야 자 들어와 아 맞네 맞네 이거 그거 첫번째 만화 첫번째에서 나왔던 그 씬 아니에요 어어 데빌헌터가 되기위한 첫걸음 싹싹싹싹 아야 잠깐만 이거 막는 기술 있거든 막고 찌르고 막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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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 막고 막아 아야 군들이 좀 많이 세긴하네 이거 내가 생각한 느낌이 아닌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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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생각한 쨘 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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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원 아아아 Food 싹 싹 싹 싹 썰어버리야 Tekin 어우웅 야 노픽잘최고 차 피해주고 아 아이었 아 발차기 맨까지 아이예 제 저거 범위공격 상당히 기네 이거 이거 거리계산 잘해야겠는데요? 아 아 아 자 레벨 좀 올려가지고 드디어 하이브리드 스킬 하나 배울 수 있어요 이제 성능이 약간 애매했단 말이야 이 친구들한테 테스트를 좀 해봐야겠네요 화가 나니까 와 근데 확실히 내가 이거 잘 썬다 와 야쿠자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었는데 얘네들 5마리 다 잡는거 닥치는대로 싹 다 그냥 썰어버리고 싶군요 너 일로와 어딜 도망가려고 묶어서 피가 부족해 더 더 가져와 무차별적으로 마구 썰어댑니다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잠깐만 몸 조금 쎄지나? 하지만 썰어버려 제트 스킬 쾅 컷 어? 어? 쑤지 너 왜그래? 너 사실 착했잖아 정신 차려 너의 진짜 적들은 따로 있다고 맞아 내가 체이소맨이 됐었던 이유 이런 무차별 학살을 하기 위한 삶이 아니었어 쑤지타 미안 나 이제 정신 차렸어 다음번에는 테빌 헌터로서의 진짜 임무를 한번 수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바 무언아 무언아